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2022년도에 치러졌었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교정문제 오늘은 25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문제를 볼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멋쩍은지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웃어보였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행동은 멋쩍은지 할 때 멋쩍다 할 때는 멋 시옷받침하고요 그 다음에 지읒에 적은지 멋 적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 뒷머리 할 때 사이시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거리다 할 때 그 밑에는 리얼 기억 그 다음엔 지읒에 적이며 극적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세 군데 중에서 뭐 하나를 손을 봐야 되겠죠 이제 감이 오시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자 멋쩍은지 할 때요 네 멋 다음에가 쌍지읒에 적은지 멋쩍은지 멋쩍다죠 멋쩍다 자 요런 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의심쩍다 또 수상쩍다 또는 뭐 계면쩍다 겨면쩍다 뭐 이제 요런 표현 전부 다 이 쌍지읒에 쩍다 쩍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멋쩍다가 아니라 맛쩍다라는 맛이 있죠 예 맞쩍다 예 맞쩍다라는 의미일 때는 그냥 맛 그 다음에 적다 이때는 쌍지옷이 아니 쌍지옷이 아닙니다 맛쩍다 멋은 좀 재미나 이런 게 좀 별로 없을 때 뭔가 좀 그런 예 그런 걸 맞쩍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맛쩍다 이거 멋은 멋쩍다 의심쩍다 겨면적다 겨면적다 여러분들 겨면적다 겨면적다 같은 의미죠 근데 표기는 겨면적다 또는 겨면적다 그 겨는 여의개자죠 자 26번 열어주십시오 걸음걸이가 흐트러짐없이 단정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흐트러짐 할 때 흐 밑에 티읏이 되어있죠 예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다 자 눈치 있는 사람은 눈치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답을 열어주시죠 예 흐트러짐 할 때 흐 밑에 티읏을 없애야죠 자 흐트러지다가 기본형입니다 흐트러지다 이걸 또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자 흐터지다 흐터지다 할 땐 티읍 받침이 있습니다 흐어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나 이걸 흐트러지다 흐터지다가 아니라 흐트러지다 이럴 때는 티읍 받침을 넣으셔야 됩니다 또 어떨 때 넣죠 흐트리다 흐트리다 이때는 티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티읍이 있을 때는 흐터지다 예 흐터지다예요 그 다음에 흐트리다 흐트리다 이건 전부 티읍이 있고요 티읍 받침이 없는 것은 흐트러지다 흐터지다가 아니라 흐트러지다 이때는 티읍 받침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27번 열어주시죠 아이는 시흔까지 샌 후에 눈을 떴다 자 여기서 또 뭐 손댈 거는 시흔 마흔 그러니까 50을 시흔 그런가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시흔이 아니라 그냥 쉰이죠 쉰 열 스물 스물이죠 스물이 아니에요 스물 그 다음에 서른 마흔 그 다음에 쉔 예순 뭐 일흔 뭐 아흐 뭐 여든 아흔 이렇게 나가죠 예 여기 시흔이 아니라 그냥 쉰 네 다음 28번 열어주세요 자 사진 속에는 장려라는 태양 아래 걸어오는 한마리의 수사자가 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사진 속 이런 데는 틀릴 게 없구요 자 장려라는 할 때 어떻게 써놨죠 예 작 자 밑에 기어 그 다음에 열하는 자 작열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발음은 장려라 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표기는 작열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마리의 수사자 할 때 숫 자 수 밑에 시옷이 들어가 있죠 숫 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장려라는 요 표기하고 수사자 여기서 뭔가 손을 봐야 되겠죠 예 이럴 때는 자 답을 열어주시죠 예 여기서는 숫 사자가 아니라 수사자입니다 자 수컷을 일컬을 때 숫 이 시옷이 들어간 숫자가 들어간 거는 세 녀석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양 염 쥐 양은 숫양 염은 숫염소 그 다음에 쥐는 숫쥐 이 수컷을 일컬을 때 짐승에게 나타내는 거는 요 숫은 세 가지다 뭐 뭐죠 예 양 염 쥐 숫양 숫 염소 또 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수 입니다 수 그래서 수사자 뭐 그 다음에 뭐 뭐 우리가 숫놈 이거도 숫놈 아니에요 그리고 숫놈 그래서 꼭 시옷 들어갈 것 같죠 예 이 시옷이 들어가는 숫은 양념 쥐가 들어가진 놈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가 가 장렬하는 태양이 장렬하다는 것은요 발음은 장렬하다지만은 표기는 작 열 이렇게 쓰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에다 기억에 그 다음에 리얼에 리얼 이렇게 쓰는게 있죠 그것도 발음은 장렬하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의 열이든 리얼의 열이든 똑같이 장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다는 것은 두번째 글자가 열자지만은 뭐 포탄이 빠방 터지는거 있죠 그 다음에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는거 이런거는 리얼이 들어간 작 어렬하다 예 그렇게 표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그건 약간 좀 어려 문제 나올 때 그건 나오는데 그런거 정도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번 열어주시죠 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거는 뭐 금세 알겠죠 자 답을 열어주시죠 네 걷잡을 수 없다 할 때 걷잡다 자 그 밑에 ㅅ 받침입니까 아닙니다 걷잡을 수 뭐 막 쏟아지는 눈물 걷잡을 수 불길이 번져나가다 ㄷ입니다 걷잡을 수 자 근데 또 우리가 이번 1년 예산을 걷잡아서 한번 예산을 짜봐라 이럴 때는 그 밑에 ㅌ이죠 예 그러니까 걷잡다 할 때는 ㅌ 또는 ㄷ인데 예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걷잡을 수 없는 없이 마음이 무너졌다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나가다 이때는 ㄷ이지만은 어떤 대충 대략 어림잡아서 이때 걷잡아서 뭐 한다 이럴 때는 ㅌ 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번 열어주시죠 자 김대리는 원체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그는 부장의 신임을 전적으로 얻었다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는 원체 자 원체 할 때는 아이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아이체로 되어 있죠 이놈을 어이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원체 네 자 여러분 자 숫제 어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숫제 하지 말지 할 때 숫제 그 땐 어쩌죠 수에다가 ㅅ 그 다음에 ㅈ 어이제 자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아 그 문제 당최 풀길이 없어 당최 뭔지 알 수가 없어 할 때 당최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거 오이체일까요 아닙니다 당최 할 때는요 치어대다가 오이 예 어디 최고 할 때 그 최 자죠 당최 오이체짜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식